안녕하세요. 윤재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목 보시고 놀라셨죠? 저도 사실 이런 소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용기 내서 이 아름다운 바닷가까지 와서 정말 용기 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. 그래서 점 하나로 되게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. 가요 막 이런 거 노래 가사에도 그렇듯이 님이라는 글자에 이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남이 되고 인밍아웃이라는 그런 말들 요즘에 많이 하는데 거기에 또 점 하나만 딱 찍으면 안밍아웃이 되고 여러분들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의 그 임신 소식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참 간절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.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께 인밍아웃이 아닌 안밍아웃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. 참 신기한 게 저는 해년마다 늘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난 그 누구보다도 내 몸을 상당히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관리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딱 11개월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11개월 만에 제가 암환자가 돼 있더라고요. 물론 갑작스럽게 생긴 건 아니었어요. 저는 이제 갑상선에 계속 결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적관찰을 하고는 있었어요. 제가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된 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예요. 미리 알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. 더 큰 병으로 돼서 뒤늦게 알게 돼서 후회하고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는 것보단 미리미리 검사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거에 또 다른 대처 방안들을 찾으면 되니까 이거는 민지영TV를 구독해 주시고 또 연기자인 저 민지영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건강검진 꼭 놓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이제 아이를 갖는 일에 정말 더 몰두를 해서 올인을 좀 하고 싶어서 몽이가 떠난 날 하지 못했던 건강검진을 제주도 여행 갔다 오자마자 다시 하게 됐고 건강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험관 시술을 할 예정이었어요. 근데 건강검진표가 이렇게 집으로 왔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역시 난 건강해 하고 보고 있다가 어? 갑상선 결절 세칭검사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. 조직검사.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래 그럼 검사를 해야 되는구나. 어차피 나는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가게 됐어요. 일산 차병원. 협찬 아니고요. 제 돈 내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 병원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갑상선 외과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고 교수님 역시 얼른 조직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 아무래도 그 병원에서는 좀 대기가 길어지게 돼서 좀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일반 개인 병원에서 세칭검사를 하게 됐고 이렇게 저는 왼쪽 오른쪽 갑상선 다 결제했고 이렇게 막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세칭검사를 했죠. 테이프를 붙인 모습으로 이렇게 신랑하고 나오는데 저보다 신랑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. 나는 괜찮은데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슬프거나 무섭거나 공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갑상선 암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세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 있잖아요. 그때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. 왜 못 잤냐면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눈 뜨자마자 뭐 잠깐 졸다 깨면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예요. 갑상선 암에 대해서 갑상선 환자에 대해서 갑상선 수술에 대해서 정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렇게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거의 뭐 좀비처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그 시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갑상선 암일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검색! 우리 검색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. 핸드폰만 나한테 있으면 뭐든 다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. 저 역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역시나 검색! 그리고 갑상선 암 환자들이 남겨놓은 글들 수술 전 수술 후기 또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병원 일산 차병원 에서 어떤 교수님한테 수술을 했네 자기는 어디를 했네 이런 막 결과 수술에 대한 내용 그거를 읽는데 정말 밤을 새고 이틀밤을 새고 3일밤을 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또 용기를 또 많이 얻었어요. 그 사람들의 그 후기들 글 일기처럼 써놓았던 그 글들을 읽으면서 그래 난 이 정도면 정말 다행이지 빨리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거든요. 물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어요. 목에 남는 흉터도 걱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내시경 수술도 있고 로봇 수술도 있다고 해요. 근데 저는 약간 임파선 전의가 의심돼요. 목을 절제를 하기로 했어요. 연기자인데 목에 수술 자국이 남는 거에 대한 그 수술 방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연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저도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내가 만약에 목소리를 다치거나 목소리가 변한다면 내 스타일대로 민지영의 민지영만의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? 이게 정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. 교수님들하고 되게 많이 상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수술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고 저보다 젊은 분들 혹 저랑 동년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상관없이 나는 수술 자국이 보이는 게 싫어요 하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뭐 입안으로 하는 수술도 있고 겨드랑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절제해서 로봇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어서 겉으로 또 수술 자국이 안 남는 방법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교수님의 그 의견을 따라야 되니까 내 상황이 어떤지도 중요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쇄칭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이 됐어요. 저는 검색하느라고 잠을 며칠 동안 못 잤고 옆에서 제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은 걱정을 또 했겠죠. 둘 다 좀비 같은 모습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고 검사 결과 너무나 다행히도 정말 너무나 다행이었어요. 왼쪽에 이 못생긴 이 아이는 조그만 결절 이 아이는 다행히 아직 암은 아니었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결절은 암이 확실했어요. 그래서 저는 암환자가 되었고요. 저한테 카톡 하나가 날라오더라고요. 암환자로 등록이 됐고 5년 동안 너는 암환자로 살아야 돼. 이런 거 5년 동안 너의 결과를 지켜보겠어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 참 의료 혜택도 참 좋아요. 나라에 딱 내가 암환자라는 게 등록이 되니까 이 이후에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암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의료비는 정말 많은 혜택을 받게 되더라고요. 그거는 정말 좋았어요. 주차했던 차에 딱 탔는데 갑자기 제 옆에 운전하려고 탄 제 남편이 막 우는 거예요. 아니 본인이 걸렸어. 본인이 암환자. 암환자 나라고. 가뜩이나 몽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더불어 암환자라니 내가 더 기가 막힐 노릇이고 내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와 옆에서 우리 신랑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이러면서 울어서 정말 당황했어요. 그래서 제 남편을 위로해 주느라고 저는 또 내가 암이라는 걸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도 울 수가 없었어요.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. 왜 뭐가 있으면 들어갔어? 왜 이렇게 울어? 눈물이 스킨인 것처럼 바르는 거야? 왜 울어? 슬퍼?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 웃겨. 우리 신랑 기분 전환도 좀 시켜줄 거야. 우리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 좀 좀 달래줄 겸 월미도 가서 지금처럼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면서 아 그래 건강하게 잘 싸워서 또 이겨내자 화이팅 하자 그런 얘기도 나누고 돌아왔어요. 3개월 동안 제가 그동안 수술을 왜 늦히고 그동안 뭘 했는지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썰을 풀어 볼게요.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놀라셨으면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가 처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몇 번에 더 영상을 올리게 될 텐데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정말 괜찮아요. 저는 정말 괜찮고 잘 이겨낼 거거든요. 여러분도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괜찮아요. 할 수 있어요. 괜찮으실 거예요. 혹은 이런 일이 아니어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다 씩씩하게 잘 이겨내요. 여러분 화이팅! 저 3개월 동안 매달 난자취취했어요. 이 얘기도 다음에 풀어드릴게요.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! 나 너무 밝았나? 세상에서 가장 밝은 암환자. 민지영TV의 민지영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! 수고했어 김피디! 오늘도 나 영상 찍는데 혼자 훌쩍훌쩍 눈물을 보이던 김피디. 영리인가? 여기 고성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송지호 해관이에요. 너무 예쁘죠? 나중에 한번 꼭 와보세요. 안녕 여러분! 안녕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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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